관계의 문제를 관계로 풀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 주제입니다 감사절을 하루 앞둔 오늘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만남입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했던 가족과 친척, 지인들과의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들을 만나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소중한 만남의 기회가 얼마나 더 자주 저희들에게 오게 될까요? 확실하게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횟수들은 우리의 숫자로 헤아릴 수 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만남을 선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척,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만날 기회,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언제나 한정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이처럼 유한할지라도 이런 만남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만남은 다른 만남을 또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 친구와의 만남이 다른 친구들과의 만남을 또 가져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의 가정과 내 가정이 서로 만남을 이루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서락하시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자녀와 첫 만남의 시간을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어떤 만남의 장이 또 끌어당겨져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쉽게 설명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어떤 공동체와 우리가 연합되게 됩니까? 네, 교회입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교회라는 관계, 공동체가 정말 좋은 취지와 좋은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을지라도 염려할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서 교회 전체 영적인 건강에 그런 위협을 주는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소식들로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좋은 만남으로 시작되는 그 공동체가 그 첫 만남도 중요했지만 관계를 해보시면 아시듯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 또한 첫 만남만큼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회 내에 어떠한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에 대해 초점 맞추는 설교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죄가 분명히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할까를 고민해봤던 분들이라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한 답을 얻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교회에 대해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또 조금 어려운 단어로 권징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절반 정도를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텐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절반의 말씀으로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저희는 수요일에 계속해서 존 메가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책의 챕터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징이라는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권징이란 죄를 지은 성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회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권징의 방법도 아니고 바로 권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를 훈육하는 각기 다른 방법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분명한 방법을 가지고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마지막 심판의 때가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받는 권면이 조금은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일으킬지라도 나중에 당할 중할 형벌보다 덜한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권징을 통한 회계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영원한 상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절대 권징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권징에 대해 처음 들으셨을 때 어? 좀 생소하다 아니면 어색하다 당황스럽다라는 반응보다는 아 권징의 목적이 비록 아픈 모습이 때로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걱정하셔서 하게끔 하신 귀한 제도이구나 라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관계상 심판과 상벌에 대한 내용들이 이 시간에 더 깊이 다루어지지 못하겠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과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권징에 대한 방법,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알 필요,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회계하지 않으므로 그 끝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예로 들 수 있겠고 또 발람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반대로 죄는 지었지만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돌이켰던 다윗이라는 인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계한 이 요나의 돌이킴을 살펴보면 아 회계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는구나 라는 사람이란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모두는 다윗과 요나처럼 이러한 회계의 모범을 닮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저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죄를 다루어야 한다고 이 15절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개인이 어떻게요? 권고하므로 맞습니다 첫 번째, 권징의 주체가 바로 성도 개개인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한 형제와 한 자매가 회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각 성도 개개인에게 책임지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문 15절의 말씀대로 죄가 드러난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는다 한다면 먼저는 혼자 조심스럽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죄에 대한 회계를 촉구해야 될 책임이 저희 개개인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듣고도 회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네, 둘째는 권징의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권징의 방법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개인, 두 번째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대동하여 두세 사람의 말로 그가 회계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임을 자각시켜주고 증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죄의 문제를 회계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세 번째 방법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말씀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저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교회 전체가 한 개인의 잘못에 대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매사의 성도의 모든 일거수일투적을 살펴보고 감찰하고 감시하고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은 한 개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죄의 문제를 중하게 여기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지닐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불신자가 만약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성만찬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교회가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몸과 또한 피를 나누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처럼 마치 불신자처럼 그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임에서 성도의 교제로부터 떨어뜨려 나라라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덩이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고요 하나님은 교회의 권면마저 듣지 않는 성도들을 일부러 성도의 무리로부터 따로 뛰어나서 떼어놓아서 그 남아있는 성도들은 거룩함을 지키게 만들 뿐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얻게 하여 수치심을 가지게 하여 다시 한 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장치가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주인을 다루시는데 허락해 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정도 스탠스가 아니라 허락해 준 걸 떠나서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각 개인이 그리고 저희 사람들의 그런 질서를 따라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며 이 죄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이 말씀들을 한 번 돌이켜보아서 주님은 죄를 돌이키는 방법으로 어떤 걸 사용하셨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키길 원했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명했죠?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의 관계 그리고 다수의 관계 그리고 교회라는 관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통하여 관계의 문제를 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죄로 꼬여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로 풀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방의 선교지에서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가 있는 지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적인 전도가 있어져야 한다고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저희 뉴승교회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의 마지막 세절을 또 읽어보면서 한 성도가 죄에 대해 이 회개가 필요할 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아시다시피 20절 말씀은 저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때로 저희가 기도해야 예배 중에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20절의 말씀을 문맥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죄를 지은 형제가 다시 회개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두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서는 문맥적으로는 정말 한 개인을 위해서 너희 두세 사람이 그들의 죄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뉴스턴교회는 정말 좋은 전통이 있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려는 마음에 불타서 많은 사역들에 동참하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저도 동참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열정처럼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라도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회복시키는데도 열정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몇 사람이 함께 모여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준다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의 미래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다가 과연 어떤 심판 가운데 어떠한 정말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될까 이런 마음, 극률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펴보고 또 그들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사람의 모습이 될 줄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저희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이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투영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투영되어지는 그 본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한 형제가 회복될 것을 위해 기도하면 이 땅에서 메인 것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저희가 풀어주면 그 하늘에서부터 풀어질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권징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야같이 주님께서 주신 방법을 한번 잘 사용해보면 결코 부작용은 없습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까지 진작되어지게 되고 지켜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때로 종종 듣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에 저희가 얼만큼 순종해 보았는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얼만큼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을 가졌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죄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죄와 사귐이 있기에 타락이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에 영생이 있음을 분명한 어조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앞으로 누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것입니까? 죄입니까? 예수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함께 항상 깨어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죄로부터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유성공동체가 되고 또 저희 스스로도 그러한 죄가 있다면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라는 빛나는 이름이 온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저희 유성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가르쳐준 내용은 저희가 각각 성도 개개인이 모든 성도들의 또 어떤 한 성도들의 그런 죄에 대해 신경을 써야만 하고 책임을 져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돌아보겠습니다 온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면 얼마나 이 주님을 닮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까?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회개하였을 때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깨끗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결탄코 뒤돌아서지 않고 이 복음을 귀한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가 저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참조주 하나님 천능의 주 주의 성령으로 독생자 주 예수 인퇴될 수 없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더 살리라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 달리사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인퇴될 수 없네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삶이 일체 주님 난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난 믿네 주님 난 믿네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주 예수 내 주님 난 빌래 주님 난 빌래 주의 부활 난 빌래 주 예수네 주님 나는 빌래 내 아버지 나는 빌래 예수님 난 빌래 거룩한 성령님 사비일체 주님 난 빌래 주의 부활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나는 빌래 내 아버지 나는 빌래 예수님 난 빌래 거룩한 성령님 사비일체 주님 나는 빌래 주의 부활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